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회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자기소개 はじめまして。私はキムです。会社員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자기소개 はじめまして。私はキムです。会社員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자기소개 はじめまして。私はキムです。会社員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あっちみんさ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 あっちみんさ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 あっちみんさ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 정시민さ こんにちゅわ 안녕하세요 정시민さ こんにちゅわ 안녕하세요 정시민さ こんにちゅわ こんにちゅわ 건강합니까? はい、おかげさまで元気です 네、 덕분에 건강합니다 누나닌사 お元気ですか? 건강합니까? はい、おかげさまで元気です 네、 덕분에 건강합니다 누나닌사 お元気ですか? 건강합니까? はい、おかげさまで元気です 네、 덕분에 건강합니다 실례할 때 失礼します お邪魔します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할 때 失礼します 오자마します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할 때 失礼します 오자마します 실례하겠습니다 욕무가 끝났을 때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욕무가 끝났을 때 실례하겠습니다 失礼しました 실례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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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ただきます いただきます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 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출근할 때 출근할 때 다녀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녀 먹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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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